제발 건너편 구독해주세요 빵빵 너굴너굴? 너굴 하아! 날짜 달려주고 련다 이랬네? 어 부엉씨 온다 왔네. 부엉씨 왔나봐. 부엉씨한테서 장대를 얻을 수 있게. 장대를 얻어서 뭐해? 강 건너편을 건널 수 있는 거야. 어떻게 얻는지는 엄마도 해봐야 될 것 같아. 건너편으로 가야지. 우리 집 생겼어. 태희 집 생겼다. 나 집이 생겼다. 태희 집 지었다고? 선물도 좋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부엉이 아저씨. 부엉이 아저씨. 조용히 있음아, 에어 아직 잘 안될거escending지? 에어 장대 정보원. 아 장대 저녁? 아니야. 장대 레시피 주나 본네? 아하! 아하! 피지물의 너지, 아하!! 장대를 건너편, 아싸 아싸 아싸. 아싸 아싸. 아싸.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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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별에 쌓였어. 아, 귀여워. 하지만 우리는 약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다고요. 아, 귀엽다. 벌에 쏘여도. 어, 언제 쑤쑤. 우리 아빠도. 와, 삶 만들었어. 엉성한 삽을 완성하자. 더 만든다, 아빠 가. 장때 만들어야지. 장때가 뭐야? 번덩판 갈 수 있다. 번덩판 갈 수 있다. 1킬. 아까 안 넣었어. 그 위에 덮어 봐. 여기 우리 집 어디를 걷는 건데? 번덩판 갈 수 있다. 번덩판 갈 수 있다. 대박! 번덩판 갈 수 있다. 번덩판 갈 수 있다. 우와! 우와! 야! 형은 그냥 거의 물 위를 걷는 건데? 오 좋아 우와 요런 나무도 있어! 여기 바닥이 너무 고마워 아 주머니가 너무 빡센다 주머니가 너무 빡센 어? 뭐야? 걷어줘 왜 안 예뻐지지 잘해 아 주머니가 엄청 많아 엄청 넓어 세상 넓어 세상 세상 도저히 못 올라가니? 장대로 못 올라가? 여기 안에 돌아가야 되는거야? 도저히 못 올라가? 도저히 못 올라가 도저히 못 올라가 도저히 못 올라가 도저히 못 올라가 여긴 왜요? 귀여워 길어져 자기가 엄청 많네 자기가 엄청 많네 자기가 엄청 많네 다음에 또 만나요 맞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빠빵 가라 가라 가라